싫어하는 곡이었구요 제 첫번째 앨범의 타이틀곡입니다 내 다음 곡은 아는 어디에 라는 곡입니다 아 너는 어디에 잡히지 않는 넌 어디에 가까이 가면 멀리 멀리 날아가 버리는 넌 어디에 아 내가 싫은가 곁에 있는 게 넌 싫은가 그저 가만히 보고 싶은데 떠나가 버린 너는 어디에 아 너는 어디에 잡히지 않는 넌 어디에 가까이 가면 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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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아가 버리는 넌 어디에 아 내가 싫은가 곁에 있는 게 넌 싫은가 그저 가만히 보고 싶은데 떠나가 버린 너는 어디에 아 너는 어디에 잡히지 않는 넌 어디에 잡히지 않는 넌 어디에 아 아 내가 싫은가 아 곁에 있는 게 넌 싫은가 그저 가만히 보고 싶은데 그저 가만히 보고 싶은데 떠나가 버린 너는 어디에 날아가 버린 너가 넌 lifes sof지 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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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한 게 진짜 안 오셨나요? 아니, 보시고 오신 건가요? 역시? 영화? 아니요, 제 EP요 근데 보시고도 오시다니 제가 그런 얘기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이상하다, 왜 그러니? 왜 그랬니? 왜 한 거야? 네,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때쯤 제가 심심했나봐요 이러니까 진짜 심심했구나 머리 잘랐냐고 진짜 머리냐고 그럴 이유 없잖아요 제가 얼마 전부터 한 5월달쯤까지 쉰다고 해놓고 그냥 쉬긴 쉬었어요 한 3주?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한 공연이 거기서 어떻게 돼가지고 잘못돼가지고 알겠어요 뭐 그럼